그 누구도 버리지 않는 날에 타이밍 성전의 부름을 따르겠습니 자, 이 공격은 정신과 정신과 정신을 확인하십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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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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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물을 수집해라. 내겐 공물이 필요하다 공물이 더 좋지 한 번 더 해달라고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. 두 번 더 잡아둔 적도 감사합니다. ㄷ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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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-2-3-4-1 이제 적당한 공격을 제거하십시오. 저주를 거두느라 단, 누군가 내 총애를 다시 얻을 때까지만 아트의 질적인 분은? 어허! 아트의 질적인 분은? 근데 저주를 볼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가 없을 때라고 ㅋㅋ ㄷㄷ 히힛 ㄷㄷ ㄷㄷ 적을 처치했다 3-4-8-4-5-4-4-4-4-3 잘했어 해송이 헉 흐하핳하핳 니가 신세를 줬나 꽤 나빠지 너너너너너너리 네 아 승리